안녕하세요. 일련보증업체 굿모닝추학댕 김기범 대표입니다. 오늘도 멋진 차량 준비해봤는데요. 어떤 차량일까요? 바로 그랜드스타렉스 5벤입니다. 5벤 차량 너무나도 인기가 좋고 요즘 많이 찾는 그런 차량이죠. 캠핑 가실 때 그리고 화물적재함으로 많이 사용을 하십니다. 앞에 있는 바로 이 차량 어제 저희 매장에서 매입을 한 차량이에요. 깨끗하게 관리를 하셨고 현재 지금 날짜 보시면 12월 19일이죠. 가져온 날짜입니다. 수동 차량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수동입니다. 주행거리가 좋아서 추천드릴게요. 10년식이고 12만키로 550만원 럭셔리 등급 성능 점검 매연 3%에 라디에타 소프트 교체 하나만 있었고 라디에타 소프트만 교체를 했어요. 이런 거는 괜찮습니다. 미세인 이유가 없어요. 좋습니다. 이 차량.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짧기 때문에 좋죠. 글라스벤. 그 차량은 추천할게요. 다음 차량도 볼게요. 지금 현재 121대, 5밴이 121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새로 들어온 차량 위주로만 볼게요. 다음 차량 볼게요. 이번 차량은 5밴이고 1380만원. 12월 14일, 18년식이고 14만키로입니다. 5밴 차량, 글라스벤이죠. 이 차량도 아마도 금방 팔릴 겁니다. 1380만원. 보시면 매연이 3%면 관리 아주 잘한 거예요. 그리고 펜다 교환, 라디에타 소프트 교환 두 개만 교체했었고 웹판 교환이죠. 미세인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차량은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상태가 아주 좋다고 봐야겠죠.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다 있어요. 이 차량도 추천합니다. 하이패스 룸멜러드 있고요. 다음 차량은 2차인데요. 2차도 한번 볼게요. 1270만원. 1인 소유 5밴입니다. 17년식이고 12만키로. 일단 주행거리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쪽유리에 글라스벤으로 되어 있어요. 깨끗하고 좋죠. 이 차량도 추천을 드려야죠. 이런 차량. 성능점검 매연 4%에 유엔다, 아펜다, 본넷드, 라디에타 소프트 웹판 교환만 있었죠. 미세인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사도 됩니다. 벤이기 때문에 교환이 단순 교환이 있어도 괜찮아요. 타실 때는 전혀 어찌장이 없습니다. 보시면 타이어 트레드는 대략 한 70% 남았어요. 일단 굉장히 깨끗해요. 지금 실내 공간이 적재함의 공간이 너무 깨끗합니다. 관리를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죠. 후반 카메라 있고요. 내비게이션은 같이 있습니다. 블랙박스 있고요. 일단 굉장히 깨끗한 차량. 이 차량 추천합니다. 1270만원. 1인 소유 차량이에요. 다음 차량 또 볼까요? 다음 모델은 하얀색입니다. 이 차량. 조금 빠른 속도로 볼게요. 오늘 좀 많은 차량을 전부 다 훑어보겠습니다. 현재 매장에서 판매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 전부 다 실시간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4자리만 알려주시면 돼요. 뒷자리 4자리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자 5인승이고 누류나 잡소리가 없어요. 1250만원. 17년식이고 12만키로입니다. 12만키로. 열선 시트 있고요. 오토미션이죠. 성능점검. 매연은 7% 매연 같은 경우에는 13% 이하는 다 좋아요. 펜다 교환, 후드 교환 그리고 라데타 서포트 교환 여기까지만 있네요. 다른 특이상은 없네요. 대략 보험이력은 160만원 정도 나왔어요. 이 정도면 굉장히 양호한 편이죠. 벽지암의 공간 너무 깨끗합니다. 지금 관리를 굉장히 잘했어요. 이 차량도 추천할게요. 이 정도면 차 좋다고 생각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반 카메라 같이 들어가고요. 깨끗하게 운전한 차량 하얀색. 쪽유리의 글라스벤이 있습니다. 오 차 너무 좋아요. 입고 후에 정품 드럼. 드럼도 교체를 했습니다. 다음 차 또 볼게요. 다음 차량 쓸만한 차량. 이 우차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추천을 했던 차량이죠. 하지만 지금도 한 번 더 추천할게요. 색상은 다크그레이 색상에 이렇게 쪽유리와 그릴라스 벤이 되어 있는 차량. 1470만원. 18년식이고 7만 9천키로. 일단 주행거리가 너무 좋죠. 그리고 옵션 자체도 좋은 편입니다. 미끄럼 방지, 에코시스템, 열선 통풍이 같이 있고요. 핸들 열선도 다 있습니다. 적재함의 공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보시면 매연이 3%고 휀다 기완만 있었습니다. 와 이 정도면 차 너무 좋지 않나요? 미세인 이유가 없음. 깨끗한 차량. 일단 관리 자체가 굉장히 잘했기 때문에 이런 차량 충분히 좋은 차량이죠. 하이패스와 블랙박스 있고요. 와우 이 정도면 뭐 바로 사야죠. 다음 차량 또 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5벤 차량. 새로 들어온 차량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 매장에서 판매하는 차량. 쓸만한 차량은 제가 전부 다 브리핑을 할게요. 자 이번 모델은 650만원. 14년식입니다. 와 15만 8천 킬로. 쪽유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글라스와 판넬이 같이 섞여 있죠. 자 이 모델도 추천합니다. 이 정도면 컨디션. 어떨까요? 아하 사고가 이쪽에 있네요. 자 매어는 6%입니다. 자 인사이드 쪽에 사고가 있지만 안쪽으로 12번을 안 먹었네요. 그렇기 때문에 12번이 안 먹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는 제가 추천드릴게요. 화물차이기 때문에 감안하고 타시는 게 좋죠. 아 하지만 누유가 두 개? 어허 이건 아니죠. 이건 타면 안됩니다. 누유 두 개 있는 차량은. 패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 다음 모델은 810만원 모델입니다. 이 차량 12월 4일에 가져왔고 럭셔리 등급이고 810만원 15년식이고 19만킬로입니다. 글라스벤 쪽유리가 되어 있고요. 이 정도면 일단 외관을 합격 실내 공간도 괜찮고요. 족지함 공간도 좋아 보입니다. 성능 점검 매연 9% 펜다 교환 라데타 소포트 이 정도만 교환했고 나머지 터진 거 없네요. 미세인 이유가 없어요. 오호 이 정도면 괜찮죠. 이 차량을 사도 됩니다. 연식이 좋아요. 15년식의 오토미션 타이어는 좀 아쉽죠. 50%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차 자체는 좋은 편입니다. 이 정도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19만킬로입니다. 추천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바로 이 차인데요. 740만원 모델입니다. 디럭스 모델이고 완전 노사고의 1인 신조 윈도우 맨으로 되어 있어요. 글라스 쪽유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외관은 괜찮아요. 외관은 좋습니다. 이 정도는 좋죠. 13만 9천킬로 12년식입니다. 성능 점검 매연은 10% 매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누히 말씀드렸지만 13% 이하까지는 사셔도 돼요. 미세인 이유가 하나 있네요. 오일팬 오일팬이 가장 적게 경정비가 들어갑니다. 미세인 이유 없음 오일팬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이면 충분합니다. 자 이 모델 이 모델 추천드릴게요. 이 차량 타이어는 좀 아쉽네요. 60% 남았어요. 벽지암의 공간은 깨끗한 편이고 이 정도면 차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추천드릴게요. 740만원 다음 차 또 볼게요. 다음 모델은 920만원 모델인데요. 이 차량도 오벤입니다. 920만원 오벤 차량 15년식이고 16만킬로입니다. 이 차량 이제 지금 조금 빠른 속도로 지금 설명을 드릴게요. 글라스벤의 쪽유리가 되어 있죠. 적재함의 공간 너무 깨끗하죠? 오호 이렇게 깨끗한 적재함 오랜만에 만나보네요. 열선 시트에 후방 카메라 네비가 있습니다. 성능 점검 볼게요. 매온 5%에 하나 둘 세 개 단순 교환 미세인 이유는 없음 오호 이거 이 정도면 괜찮죠. 이건 사세요. 이 정도면 괜찮은 편입니다. 좋은 편이에요. 구매하셔도 됩니다. 자 한번 믿고 구매해 보십시오. 자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모델은 자 500만원입니다. 아 550만원 굉장히 저렴하죠? 와 이 차량도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23년 6월달 와 그때 엔진 보링을 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엔진 보링하면 차 상태가 굉장히 준신차급으로 변합니다. 굉장히 조용해져요. 그래서 새로 태어난 느낌 거듭남 거듭남 느낌 그런 느낌이 나는 거죠.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자 550만원 한번 믿고 타보세요. 이런 거 너무 좋아요. 저라면 이 차 살 거예요. 20만 킬로에 12년씩 자 이번 모델 550만원 엔진 보링 차량 와 저는 이거 하나만 해도 이 차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엔진 보링값 아시겠지만 150만원 들어갑니다. 이 차량 와 한번 보링된 차량 타신 분은 아시겠지만 상태가 굉장히 A급이에요. 울트라 초 울트라 A급으로 차가 완전히 지금 황골 탈퇴한 거예요. 지금 이런 차는 꼭 타셨으면 좋겠네요. 저라면 뭐 1번입니다. 무조건 구매 1순위 다음 차량 볼게요.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아마 조금 안 타실 수도 있겠죠. 자 이번 전향 5벤입니다. 실시간으로 현재 5벤 차량만 이 시간에는 보고 있습니다. 자 650만원에 팝니다. 21만키로 14년씩 이 정도도 괜찮죠. 일단 외관 자체는 너무 빛나요. 망치가 살아있는 바로 이런 차량 쪽유리와 글라스벤이 살아있습니다. 자 이 차량도 추천합니다. 와 타이어 트레드가 4짝이 전부 다 80%까지 남았기 때문에 그런 메리트가 충분히 있는 거죠. 와 일단 뭐 이런 점도 좀 마음에 드네요. 거치 형식으로 내비 후방카메라가 있습니다. 오 이 차량 어떤가요? 5벤 차량이에요. 5벤 차량 황능점검 매운 10%에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미세누 없음 와 이 정도면 합격이죠. 추천합니다. 추천드릴게요. 가격도 저렴하죠. 현재 많이 가격을 내렸어요. 다음 모델도 볼게요. 자 다음 모델도 글라스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라스벤 799만원 1인 신조 차량 24만키로 글라스벤의 쪽률입니다. 이 차량이고요. 바크그레이 색상이죠. 벤 같은 경우에는 하얀색이나 검정색보다는 그래도 바크그레이 색상이 가장 무난한 것 같아요. 이라는 차량으로 이 차량은 특징이 있죠. 1인 신조 이게 가격도 저렴합니다. 799만원 16년식에 24만 8000키로 성능점검 매연 20% 이건 안되죠. 이런거 사면 안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다음 차량은 1350만원 와 18년식이고 14만 9000키로 입니다. 저녁에 차량을 했어요. 글라스벤으로 쪽유리까지 있고요. 시트 상태 A급 그리고 타이어도 A급 80% 적재함의 공간도 A급 와 이 차량 다 A급이네요. 후방 카메라 내비게이션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A급 와 좋네요. 성능점검도 A급일까요? 매연 7%입니다. 무사고에 무교한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느낌 와 좋네요. 이런게 바로 진정한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A급입니다. A급 추천합니다. 다음 차량 또 볼게요. 다음 모델은 어허 3페이지로 가볼까요? 자 아무래도 차 자체가 좀 좋은 차만 제가 골라드릴게요. 자 처음에 차 사실때 좋은걸로 사시는게 좋습니다. 후회하지 마시고 나중에 많은 수리하지 마시고 좋은 차로 골라가십시오. 자 이번 차량은 1430만원 자 차량관리를 잘한 차량인데요. 5배니고 18년식의 주행거리가 좋아요. 99,000km 이 차량은 어떤가요? 이 모델 이 느낌 느낌 그대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성능점검 매연 10% 무교환 무사고입니다. 미세내용 없음 자 이정도면 구매하셔도 되겠죠. 괜찮습니다. 18년식이에요. 이 차량 타이어 트레드는 70% 시트 상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끄럼 방지 있고요. 블랙박스 내비게이션도 있습니다. 적절함의 공간은 깨끗하죠. 이 느낌 추천합니다.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모델은 주행거리가 굉장히 짧은 차량인데요. 고작 5만km 밖에 안 탔습니다. 5배니고 1390만원 와 5만km 이 차량이 아직도 안 팔리고 있네요. 이런건 아마 금방 나갈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이런 차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소개를 할게요. 이런 차가 있습니다. 1390만원에 경적관리를 받은 차량 매연은 5%입니다. 무기환이고 무사고입니다. 깨끗합니다. 미세누유가 없습니다. 이런 차량은 꼭 구매하십시오. 완벽한 차량이죠. 5만km 1390만원 내비 후방카메라 타이어 트레드는 무려 80% 완벽하지 않나요? 적절함의 공간도 깨끗합니다. 너무 완벽하죠? 너무 완벽해서 조금 그렇죠. 너무 완벽하네요. 이 차량 꼭 구매하십시오. 장기적으로 타시기에 너무 좋고요. 또한 10년 이상 타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좋은 차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다음 차량 볼게요. 검정색입니다. 다음 차량도 검정색 글라스벤의 검정색 이 모델도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렇게 시트가 상태가 굉장히 좋다는 점 좋다는 점 더군다나 적지함의 공간도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성능 점검 매연이 4% 와 매연 관리가 4%면 일단 관리 자체가 좋은 거고요. 웹판 교환이 좀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외판으로 한번 둘러치기 당했군요. 미세누리는 없습니다. 교환 부위에 보시면 딱히 특이점은 없죠. 13번도 안 나갔고 11번 12번도 충격이 없었고 외관 밑에 내관 골격은 먹지 않았어요. 저는 이 차량 추천할게요. 1150만원 12만키로의 검정색 바디입니다. 열선 시트 있고요. 외관은 이렇게 생겼죠. 자 그리고 계속해서 또 볼게요. 다음 모델은 다크 그레이 색상 850만원입니다. 14년식이고 12만키로 이 영상은 딜러 전산이기 때문에 딜러들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영상이죠. 외부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매장에서만 볼 수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지금 촬영을 하고 있죠. 글라스벤의 쪽률이 850만원 노유가 없고요. 잣소리도 없고요. 14년식의 12만키로 매연은 5% 하나 둘 뒤쪽으로 먹었네요. 뒤쪽으로 뒤쪽으로 먹었기 때문에 일단 엔진상은 문제가 없고 미션도 문제가 없겠죠. 저는 이렇게 뒤쪽으로 먹은 차량은 추천합니다. 850만원 추천할게요. 자 이렇게 공간이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나오고요. 깨끗하죠? 자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열선 시트까지 완벽한 차량이죠. 이런 차량은 꼭 구매하셔도 돼요.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차량은 스프링 보강작업을 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690만원 15년식의 19만키로 보강작업을 좀 했죠. 스프링 보강작업을 그렇기 때문에 조금 돈이 좀 들어갔다는 거죠. 영정비도 좀 했고요. 오토미션이 아니고 수동입니다. 수동 690만원 수동 매연은 6%에 하나 두개 교환이 있고요. 미세누인은 없음 이 차량 수동입니다. 서로 간에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수동 차량 추천할게요. 저는 추천합니다. 다음 차량 볼까요? 다음 모델은 이번 차량은 1260만원입니다. 그랜드 스타렉스 5벤 차량 17년식에 13만키로 정도 주행을 했어요. 외관 보시는 것처럼 아주 훌륭합니다. 글라스벤 되어 있고요. 어떤가요? 괜찮죠? 굉장히 깨끗하고 조용합니다. 타이어 트레드 보시면 예술이죠. 40% 남았습니다. 블랙박스 하이패스 누밀러 있고요. 오토미션의 열선 시트 양쪽에 있습니다. 이 차량 조금 아까운 차량이죠. 미끄럼 방지까지 있고요. 매연 4%에 뒤쪽에 황금 트렁크 교환 여기까지만 있고요. 미세한 이유 없음. 와 이 정도면 차 너무 좋지 않나요? 너무 좋죠? 너무 훌륭합니다. 지금 이 차량 꼭 구매하십시오. 이 정도면 가격도 저렴한 편이거든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5벤 차량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좋은 차만 소개할게요. 감사합니다.